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4.15 부정선거와 아주 닮은 꼴인 판박인 선거인 이번에 치러진 3구 대선에서는 과연 위조투표지, 가짜투표지가 얼마나 투입됐을까 부정선거의 규모가 얼마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그동안 선거 문제를 관심있게 들여다본 시청자 B님이 의견을 제게 보냈는데 제가 갖고 있는 그런 위조투표지 추정치와 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께 적절한 설명과 함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3구 대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권자 수가 4,420만 명 그리고 이들 가운데서 투표를 행한 총투표자 수가 3,400만 표 정도 됩니다. 유권자 가운데 투표를 포기한 사람을 제외하면 총투표율이 77.1%입니다. 이 가운데 사전투표율이 36.93%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을 투표자 수로 환산하게 되면 1629만 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투표에 참가한 모든 총투표자 수 가운데 48%. 이번 3구 대선은 이독 사전투표율이 높았기 때문에 투표자 수 가운데 거의 절반 가까운 사람이 투표를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 조작 기술자에게는 선거를 훔치고 권력을 훔치기에는 안성맞춤이다 이렇게 부를 정도로 사전투표자 수가 많았습니다. 반면에 당일 투표율은 40.17%입니다. 이것을 총투표자 수로 환산하게 되면 약 52%인 1771만 표가 됩니다. 4.15 총선과 마찬가지로 3구 대선에서도 사전투표 조작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물론 4.15 총선에 비해서 3구 대선에서는 당일 투표 조작이 빈번했지만 규모면에서 보면 당일 투표 조작과 사전투표 조작은 서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전투표 조작이 압도적인 규모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제 득표율과 조작 득표율을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전투표에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각각 실제로 얻은 그런 후보별 득표율 그러니까 실제 후보별 득표율은 이재명의 약 45% 윤석열이 55%입니다. 그러니까 10% 정도의 차이를 낸 겁니다. 그 다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선거기술조작군들이 행한 것은 바로 실제로 이재명 대 윤석열이 45 대 55인데 이것을 그냥 바꿔버립니다. 사전투표에서 이재명이 55% 득표율 윤석열이 45% 득표로 실제는 45 대 55가 나왔는데 선거조작기술자들은 그냥 55 대 45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사전투표율은 총투표율의 47.9%를 차지하기 때문에 여기서 47.9%의 20%는 바로 9.58%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쉽게 정리하면 사전투표의 총투표자수 기준으로 하면 20%를 조작했고 그 다음에 전체의 총 득표율 기준으로 하면 바로 9.58%로 조작한 겁니다. 그럼 다시 한 번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게 되면 사전투표 득표율 기준으로는 20%를 조작했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 윤석열이 실제로는 45 대 55인데 선거조작기술자들이 그걸 바꿔가지고 55 대 25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20%를 사전투표에서 조작을 한 겁니다. 이것을 사전과 당일을 포함한 총투표수로 계산하게 되면 9.58%가 됩니다. 그러니까 당일 투표에서 윤석열 후보가 약 10.3%로 앞서 있었기 때문에 사전투표에서 선거조작기술자들이 9.58%를 조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10.3% 윤석열의 우세에서 빼기 그 다음에 이재명의 조작으로 인한 우세인 9.58%를 빼게 되면 0.73% 아주 건수한 차이로 이번 윤석열 후보가 승리를 거두게 된 겁니다. 이 부분을 한번 정리하게 되면 우선 첫 번째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사전투표가 당일 투표에서 각각 10%를 앞서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가 사전도 10% 정도 앞서고 당일도 10%를 앞서는데 그런데 이 선거조작기술자들은 당일은 손을 댈 수가 없으니까 사전투표에서 이재명 후보가 20% 정도 앞선 것으로 그냥 조작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의 20%를 추구한 그런 조작을 통해 가지고 윤석열 후보의 당일 투표의 10.3%에 해당하는 그런 우세를 넘어서려고 한 그런 시도가 바로 이번 3구 대선 조작의 핵심입니다. 다음은 사전투표 조작 이후에 총투표를 기준으로 보면 윤석열 후보는 당일 투표에서 10.3%를 앞섰고 사전투표에서 조작으로 인해 가지고 9.58% 뒤지게 됩니다. 다음은 윤석열 후보가 당일 투표에서 압승하지 않았다면 패배했을 겁니다. 결국 사전투표 거부 당일 투표 동료를 외친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 당일 투표에서 압승해야 사전투표 조작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가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의 바탕을 두고 사전투표 거부 당일 투표 그 동료운동을 벌였는데 정확하게 맞아떨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사전투표의 총 20% 약 326만 표 조작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바로 주목해야 될 점은 4.15 부정선거에서 건국대학교의 의과대학의 교수로 계시는 이용식 교수가 3구 대선의 조작값하고 비슷한 그런 수치를 냈습니다. 4.15 총선에서 조작된 투표지수는 360만 표 이상으로 추정했고 그 다음에 투표지 분류기를 통해서 조장된 것이 약 40만 표 그래서 400만 표 이상 정도의 위조 투표지가 발생했다 이렇게 건국대 이용식 의대 교수가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여러분께 말씀드린 326만 표 사전투표 득표율 기준 20% 총 그런 득표율을 기준으로 해서 9.8% 정도는 곧바로 326만 표이기 때문에 326만 표 정도의 조작이 있었다는 것은 최소치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그들은 QR코드 정보를 이용해서 환자라든지 노약자 등 선거에 불참한 사람의 숫자를 미리 파악해서 전국의 투표구마다 일률적으로 미리 준비된 조작된 사전투표지를 투입하는 것이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위법 이름을 알면서도 사전투표용지의 QR코드 사용을 고집하고 어디선지 위조투표지를 제조할 수 있도록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사용을 허락하지 않은 것은 바로 이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다음은 일부는 실물투표지를 투입했고 일부는 전산조작만으로 위조투표지를 처리했을 것으로 봅니다. 4.15 총선에 비해서 3구 대선에서는 이중투표가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정인이 신분증을 위조해서 여러 군데에 투표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 밖의 다양한 투입방법이 사용되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3구 대선에서 사전투표 조작만으로 최소 326만 표 사전투표자수 기준으로 20%는 최소 추정치입니다. 당일투표 조작, 투표지 분류기를 조작하는 그런 방식으로 당일투표 조작을 포함하게 되면 최소 326만 표의 3구 대선에서의 위조투표지 투입은 그 숫자가 더욱더 커질 것으로 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